안녕하십니까 2025 대비 행정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와우 에듀 그리고 중앙고시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는 이영화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수업문과에 좀 변화가 있죠 특히 국어나 영어가 출제 기조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물론 변화되고 나서 처음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쉽게 나올지는 예단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변수가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질수록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행정법이죠 안정적인 행정법 점수가 특히 중요하고 또 아쉽긴 하지만 현재 채용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면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 합격생들 대부분은 전공과목인 행정법을 고득점에서 합격의 초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행정법을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하는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죠 올해 출제 경향은 사실 국가직 지방직 행정법 문제는 출제 경향을 분석하기가 무한할 정도로 상당히 무난했죠 아주 무난하게 출제가 됐죠 역시 기존에 우리가 출제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게 판례와 법령이 골고루 출제되고 법령 파트 중에서는 특히 행정기본법이 이제는 필수적인 법령이 되죠 응용력 테스트를 위해서 사례형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되지만 전혀 손 못될 정도 아니고 아주 평이하게 됐고 또 많은 질문을 물어보기엔 박스 행정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죠 그런데 지방직도 국가직 출제 경향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역시 동일한 패턴 기출 문제들 그리고 책에 있는 A급 판례들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합격권에 있는 상위 수험생들은 만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물론 변별력이라는 부분에서 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어쨌든 출제 경향은 계속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학습 방향 먼저 초시생이죠 초시생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 이름부터 충실하게 학습하시는 것이고 테마 특강이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이제 뭐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만 다만 이론을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늘 강조하느냐 이론으로는 한 5, 60% 정도만 내용을 충실히 이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제풀이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실력이 올라가죠 다만 이런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갈 경우에 상당히 좀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시생들은 일단 이 기본 이론을 먼저 확인하고 이론 수업 테마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기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반면 이제 재수생이죠 재시생 이상은 기본 이론은 한 1년 정도 봤고 또 시험치기 직전과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다시 기본 이론부터 시작한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바로 테마 특강이나 심화 강의를 통해서 초시생 때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재수생들은 문제풀이가 학습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동시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한 학습 그리고 1월부터 시작되는 각종의 우리가 기출문제라든지 실시간 모의고사죠 이것은 반드시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약점들을 수시로 보완하는 식으로 그래서 재수생들은 문제풀이에 좀 더 수험 비중을 많이 두시도록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큘럼 이거는 이제 올인원 이거는 일반 행정식 시험을 대비했을 때 구무원까지 포함되는 거죠 2개월 단위로 계속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테마 특강이죠 과거에는 2&2라고 하기도 하고 심화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걸 한 번씩 해가지고 교차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띄엄띄엄해지는 것이 크리큘럼을 진행하기가 있지 않도록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했지만 이 두 가지는 여기에서 7월달 8월달에 두 가지가 요일을 달리 해가지고 행정쟁송법은 수요일 오후에 핵심 판례임이 심화는 금요일 오후에 갖고 동시에 순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으실 때 잘 활용해서 보시고 핵심 압축 요약 특강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요약 버전이죠 기본 교재를 좀 더 요약된 요약 버전의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세 가지는 테마 특강 또는 핵심 심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1월달 2월달에는 단원별 문제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3월달 4월달은 국가직 5월달 6월달은 지방직 실시간 모의고사 사실 실력이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실시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핵심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별로 요건 하면서 요거는 또 시기별로 각 테마를 잡아가지고 하니까 약점인 부분을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푸는 걸 중심으로 하면서 시기별로 테마 단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시험에 대한 그죠 쟁송법 및 법령 특강 제가 테마 특강 1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행정법의 정수인 행정정송법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고득점의 마지막 관문인 법령 파트죠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등 같은 법령을 같이 보는 게 되겠고 수강 대상자는 기본 이론을 한 번 이상 수강을 한 신규 수험생들 필수 코스죠 그리고 모든 직리를 다 공통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수 이상 수험생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론을 듣는 것보다는 바로 심화 과정 7월 달부터 바로 시작되는 심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좋겠다 아니면 체계가 잘 합치 않는 수강생들이 되겠죠 그게 테마 특강 1 두 번째는 테마 특강 2 핵심 판례와 심화 테마 특강들이 되겠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성결 문제라든지 하자 성결 같은 문제들 아니면 판례들인데 조금 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 바로 하기에는 좀 기본 올인원 반에서 하기 힘든 판례들 테마들 이걸 제가 20개 테마로 묶었죠 그리고 A급 판례들 묶어 가지고 핵심 판례 및 심화 테마라고 해서 테마 특강 2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재수 이상 초시생들이 바로 이 수업을 듣기는 좀 버거운 수업이니까 올인원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하시고 밤에 이제 재수 바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재수생들이죠 재수 이상 수험생들은 테마 특강 2에 해당되는 핵심 판례 및 심화 테마를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핵심 테마 특강 3죠 압축 요약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쪽이 빌드업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압축 요약한 강의로 보는 것이고 회독수를 증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올인원 아니면 정리학 필요한 수험생들 최종적으로 필요한 수험생들 한꺼번에 다 종합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테마 특강 3로 보시면 되겠다 요게 이제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이제 제 강의의 장점 그리고 특징들이죠 요즘 수업시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단권하죠 단권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보통 보면 요즘 워낙 행정법의 분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두 권씩 법령지까지 포함하면 세 권씩 해갖고 합치면 1500페이지 훌쩍 넘죠 거기다가 핵심 요점 정리인데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핵심 요점 정리인데 그것도 요점 정리인데 800페이지가 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기출문제집도 엄청 많고 더군다나 이제 필기 많이 하는 강사 같은 경우는 강의노트라는 부교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막 중헌부헌 내지는 중복투자 과잉투자 물론 이제 투자해서 합격을 하면은 뭐 투자가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과잉투자 중복투자 되기 때문에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965페이지 제 교재는 수업생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기본 교재이면서 심화때도 이 교재 그대로 볼 것이고 핵심 요점 정리도 필요 없습니다 교재 안에 각종의 도표나 박스로 요약해 놓은 것이 그게 핵심 요점 정리라는 것이고 제가 필기를 하는 부분은 책의 아래 위에 책의 편집이 상당히 여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백을 강의노트처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 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요거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늘 수업시간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재가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한 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권으로 뭐 남년에 합격하실 때까지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죠 단권화된 한 권의 교재 모든 내용을 한 권으로 커버가 가능하죠 그리고 충실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기본 수업 테마도 테마별로 1, 2,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수업생이 늘 이야기하지만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강의나 강사 특히 강사에 많이 중독이 되겠죠 수험을 공부를 하는 주체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강사나 강의에 지배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체가 지배하는 그런 수험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서포트지 강의가 강사와 강의를 서포트하는 거지 결국 공부를 하는 주체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태도를 제가 수시간에 또 계속 언급을 해 드리니까 그 점을 잘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5년 행정법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걸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